배수와 공배수에 관한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배열 A에 21, 17, 4, 51, 24, 7, 15, 40, 27, 48, 72 이렇게 10개죠. A1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단, A를 필요한 나머지를 구해주는 시스템 함수 모두 A, P를 활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다른 수의 배수인 경우를 공배수라고 하는데 그 공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수라고 하면 자연수 A가 자연수 B로 나눠 떨어질 때 A를 B의 배수라고 합니다.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여러 개의 나눠 떨어질 수 있는 목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면 만약에 A를 B로 나누는데 나머지 존재하게 되면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스템 함수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 모드 A, B,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면 A, B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가끔씩은 이 모드를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거나 가운데 모드라고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드 괄호 열고 A, B 괄호 닫고 이런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수일 때 짝수라는 이야기는 2의 배수라는 뜻이 되죠. 모드 A, E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반대로 홀수일 때는 1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3의 배수일 때는 A를 3으로 모듈로 연산했을 때 0이 돼야 되고 4의 배수일 때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공배수일 때 공배수일 때의 조건은 뭐냐면 A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A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둘 다 0이어야 됩니다. 또 내지는 여기 중간에는 AND라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AND 말고 플러스를 사용할 경우에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고 둘 다 0이기 때문에 합했을 때도 역시 0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공배수의 개수를 변수 C&T, 카운트에 보관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기값은 당연히 0이겠죠. 순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도에 사용되는 변수 A는 10개의 입력값을 보관하는 1차원 배열이고요. I는 이 배열 A의 원소를 가리키는 인덱스 변수입니다. C&T는 3과 4의 공배수의 개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고요. 당연히 초기값은 0으로 잡습니다. N3은 A의 특정한 원소 AI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보관하는 변수고 A4는 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보관하는 변수죠. 그렇게 되면 N3도 0이고 N4도 0일 때 3과 4의 공배수가 되는 거죠. N은 N3의 값과 N4의 값을 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과 4의 공배수는 N의 값이 0이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들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A10 그래서 준비하는 기호 안에 A라는 1차원 배열 원소 10개짜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값을 바깥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순서되는 그거를 표현하지 않았죠. 순서들을 보시면 흐름도를 잠깐 볼까요? 화살표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할 때 반복하는 판단이 되는 변수는 뭘로 사용하냐면 I를 사용하죠. I가 10보다 작으면 반복을 하고요. I가 10이거나 10보다 크면 끝내죠. 끝내면서 count, cnt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cnt 안에는 3과 4의 공배수의 개수가 들어있죠. 따라서 cnt는 처음에 0으로 하고요. 이 I값은 1차원 배열 A의 첨자변수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I값이 0부터 시작을 했고 그 경우에 I나 I 플러스 1, 그래서 1부터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I가 하나 증가해서 I번째 원소에 대해서 A, I에 대해서 3으로 나누었더니 모두 A, I, 3, 3으로 나누었더니 그 나머지를 N3에 집어넣고 4로 나눈 나머지를 N4에 집어넣고 N3과 N4의 값을 더해서 N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3과 4의 공배수일 경우는 N값이 0이 나와야 되죠. N3도 0이고 N4도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N3이 0이 2면 0이면 공배수니까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죠. 만약 0이 아니면 공배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 다음 번째 AI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버깅표를 볼까요? A1부터 A10까지의 문제에서 주어졌던 배열의 값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트 I 보시면 여기 검은색 원번호 2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초기 값을 세팅하는 부분입니다. A10하고 선언 기호, 준비 기호에는 검은색 원번호 1번 되어 있고요. 2번, 3, 4, 5, 6, 7, 8, 9까지가 반복이고 특히 9는 조건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값이 0으로 세팅되어 있고 I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3번 단계에 보시면 I는 I 플러스 1, 그래서 1로 돼서 시작이 되죠. I가 1이면 A1을 21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에 대해서 N3,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3, 7은 21, 그러니까 0이 되고요. N4,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 5, 20보다 1이 크죠. 1 이렇게 됩니다. N은 N3과 N4를 더하니까 0 더하기 1, 그래서 1이 되고 바로 이 N값이 0이 되죠. N이 0이냐? 0이 아니죠. 0이 아니므로 공대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카운트 값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번째 I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I가 10보다 작으냐? 작죠. 작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와서 다시 I값이 증가해서 이번에는 E, 17에 관한 이야기죠. 17에 관해서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 3과 4의 공배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따져서 역시 그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 값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보면 지금 이 단계, 4번의 단계까지 끝나고요. 5번의 단계에 옵니다. 5번 단계에 오는데 I가 5일 때 N3도 0이고 N4도 0이고 따라서 더한 것도 0이므로 N이 0이죠. 그래서 True가 됩니다. True인 경우에 카운트 값 7번 다음에 8번이죠. 이게 지금 같은 줄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제일 좋긴 좋은데 지금 I값이 반복 변수로서 주도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하다가 7번 단계에서 True가 나왔죠. 그럼 카운트 값이 올라가죠. 카운트가 1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I가 10보다 역시 작기 때문에 또 반복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지금 여기 24 다음에 48, 72 이 각각의 경우에는 3과 4의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True, True, True 이렇게 되어있고요. 마지막 10번까지 하게 되면 I가 10보다 작으냐 그랬을 때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카운트 값 3을 출력해주면 이 알고리서 원하는 값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